여러분의 일본어 주치의 덮다 유미입니다. 왜 제가 갑자기 치킨 먹방을 시작했냐고요? 이번에 다락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치킨을 선물드리는 득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 채널 구독자가 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기회 내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일본어를 공부하시면서 나는 매일매일 일본어 보는데 왜 빨리 안 늘지? 라든가 이거 진짜 개이득인데? 그런데 개이득은 일본어로 뭐지? 등등 여러가지 질문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채널 보시면서 그 요미센세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어떤 사람이지? 같은 저에 대한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나중에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간단한 설문조사와 함께 많이 많이 질문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채널을 통해서 공부한 문장, 그리고 단어, 팁 등등 정말 유익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벤트 일본어 백문장 모음집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10명에게는 치킨 쿠폰을 드리고요. 그리고 30명에게는 스타벅스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 응원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Q&A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それでは皆さんまたね! 바이바이!